미 stole 미 stole 예전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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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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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ine 시으면 탁구와의 이즈뛰무는 마이크가 계속되어 있습니다. 이즈뛰무는 이즈뛰무가 지나고 있습니다. 탁구와의 이즈뛰무는 중간에 더 길게 됩니다. 이 선을 대결할 수 있는 리영우가 가장 짧은 경우를 대결합니다. 이즈뛰무는 이즈뛰무는 대결을 당겨습니다. 그렇지만 탁橋히로무는 이 즐거운 표정입니다. 탁橋히로무는 이 즐거운 표정입니다. 이즈森 대이지는 빙고를 보냈습니다. いや、いいや。なんかさ、変な空気になっちゃったわね。 とりあえずやっとくか。俺ら応援しろ俺ら。 リーダーエン! OK! 石森。 俺を楽しませてくれるんだろうな。 明日、高楽園ホールに来るお客さん、そして、中継を見てる方々に。 ちゃんと用意してるんだろうな。面白いことを。 誰でもいいさ。頼しませてくれるんだった。誰だっていいさ。 明日、優勝するのはこの俺ら。 お、最初のラップメッセージ。 だからさあ。明日も、明日も、明日も、明日も。 もっと、もっと、もっと、もっと、もっと、もっと、もっと、もっと。 楽しもうぜ!